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옛 전남 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주거 복합 건축물의 상가 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 현대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전남 일신방직 부지에는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주거 공간이 있는 주거 복합 건축물도 지어집니다. 광주시 조례는 이 같은 상업 지역의 주거 복합 건축물은 주거 외의 용도, 즉 상가 등을 15% 이상 짓도록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직 부지 사업자가 이를 10% 이상으로 해달라는 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주거 외 용도 비율을 10%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조례 항목이 극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원래 거기가 상업지역이었으면 당연히 내려야죠. 그런데 공장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놓고 15%에서 10%로 내리는 것이 원도심에 침체된 상업지역과 전남 일신방직이 종상향이 된 그곳에서 내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침체된 원도심에 상가 공실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려는 조례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시점에 광주시가 해당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것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업지역 주거 복합 건축물의 주거 외 시설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도심에서만 해당하던 걸 전체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는 특혜가 아니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하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특강역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다 지금 현재 10%입니다. 우리만 15%로 높았던 상황인데 쭉 1년 이상을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지역 개발을 앞두고 사업 진행 과정이 지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아닌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